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짧은 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하고 두개짜리가 골을 만들거에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서 얘를 묶어주는거에요. 그래서 요거를 평행하게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사도 해주는거에요. 해달라고 난리지. 해달라고 난리지. 내가. 떼달래. 해줘. 다가가. 다가가. 어머 어머 언니 귀에 꽂았죠? 됐어 됐어 이제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아 네 일로 와보세요 안녕 한복 촬영 중입니다 허니스의 리얼리티? 전 허니스의 리얼리티 할래요 알겠어요 저희가 한복 사진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좀 오랜만에 이런 촬영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거 보정 들어가나요? 보정 원해요? 네 많이 원해요 그게 내가 지금 문제인데? 단지 뭐에요? 깔맞춘거에요? 그러니까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색깔이 맞아요 잘 어울린다 저는 오늘 포인트가 실수로 해요 인생샵 걷어주셔야 돼요 어떤 각오로 촬영이 나가는 건가요? 저는 인생샵까지 가장 한복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놀랐어 제 브이로그 자 앞에 거 잘라줄게요 화장을 촬영하고 있고요 뭘 찍어 바르면 없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되게 현란하죠 오 언니 저 언니 머리 여기 머리카락 없는 건 줄 알았어요 저 모발 풍성하고요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머리가 저렇게 됐어요 꿀단지 여러분 저 누군지 아세요? 저 못 알아보겠죠? 제가 허니스에서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 활동 끝나고 사람 한 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보실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저예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다들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출출출출 혹시 오늘 뭐 새색시에요? 아니 저 오늘 머리가 왜 이렇게 수줍지? 머리요? 네 머리가 안 묶여서 그렇게 묶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묶은 거예요? 머리요? 머리만 몇 번 얘기하는 거지? 머리요? 머리요 머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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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혹시 그럼 반대로 읽은 거 처음 보여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혹시 아니 저 머리 하자 지금 너무 짧아 네 아니 아니 짧아서 뭐야 빨리 말해도 끝까지 말해야 돼요 못 써요 짧아서 이게 하나로 다 묶으면 너무 축구공 같아가지고 뭔지 알죠? 아 뭔지 알죠 축구공? 그럼 희연 언니 지금 희연 언니 축구공 찍으러 가겠습니다 희연 언니 희연 언니 축구공 찍으러 가겠습니다 희연 언니 희연 언니 저 희연이처럼 이게 축구공이에요 몇 미리지 희연 언니가 말하는 희연 언니 신발을 왜 들고 안 찍어가지고 이거 하나 찍어야 될 거 같은데 희연 언니 희연 언니 희연 언니 희연 언니 죄송하지만 동영상이에요 사진도 몇 개 캡처했어요 안녕 전 깔끔하죠 항상 깔끔 자 허니스에요 네 전 허니스고요 저의 촬영을 구성해 어 언니 입모양만 해봐요 안녕하세요 허니스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이거 하는 거야 시작 안녕하세요 허니스에요 즐거운.. 입니다 아니야 허니스에요 허니스에요 허니스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허니스입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해치씨 손 손 손 손 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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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진짜 잘 안가신다. 안녕하세요. 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가 촬영하러 가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겠지. 어? 이거 뭐야? 머리. 안녕. 뭐 먹으세요? 뭐라고요? 뭐 먹으세요? 닭가슴살 김밥 먹고 있는데. 오늘 한복 포인트는? 웨딩. 꽃이 엄청 많네. 신부예요. 너무 예쁘다. 근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거 진짜 웨딩 한복이라고. 헐. 헐. 한복 입고 결혼은 이쁘겠다.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저 시집 가도 돼요? 안 돼요. 메이드한테. 안 왔나. 좋은 하루 만일 보냈습니다. 저 시선가 있는데? 기쁘다. 소주. 가장 좋아하는um. areth. 너무 좋아해. 너무 잘해야 돼. 그리고 이쁘다. 매일 잘 잘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네. 너무 좋아해. 이곳은 아주 좋아해. 너무 좋아해. 저 시작해. 이불 같나 봐. 진짜 너는. 너는 너무 좋아해. 아우 좋아 신대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이거 봐요 저 양치한테 뽑고 당했어 내 이불에 싹싹거리고 얘 봐봐 언니 얘 봐봐 진짜 귀여워 양치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좋겠다 그쵸 애교 만점 됐어 아 파면 안돼 이거는 파면 그런 이불이 아니야 왜이래?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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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는 아니 집에서 한복 입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신발에 비밀이 있어요 네 봐봐 몰라요 다? 아까 못 봤구나 아까 신발 안 신었는데? 진짜? 맨발이야? 응 아니 나 이거 트레퍼인데? 자동차 신발 저 이거 신었거든요 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약간 인정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도 신기해서 신었어요 이 신발 웨딩 슈즈래요 그리고 또 신발 남편이 안 Advance 이 신발 Алекс 번복 촬영 끝 바로 이 신발 아 여기 글씨넣으면 되겠다 썸네일 각인데? 썸네